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를 시기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 건축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이 세계로는 한 배가 곧 반세계리니